제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아들 방에 들어갔더니 얘가 눈이 뻘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 안 봤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봤다 어떻게 이걸 안 보냐고 그래서 나는 내 것도 안 본다 남의 건 거의 보는 일이 없다 한번 보라는 거예요 뭔데 그러냐 그랬더니 천안함이래 무슨 천안함을 지금 보고 있냐 언제 때까지 천안함이래 그게 아니라 이번에 서해수호의 날에 했던 영상이다 그래서 뭘 또 얘기를 하나 했더니만 이번 3월 26일 날 서해수호의 날에 천안함에서 순국한 김태석 원사라는 분한테 딸이 셋이 있는데 그 막내딸 그러니까 그때는 다섯 살이었어요 그 막내딸이 이제 15년이 지나서 올해는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해서 봤는데 몇 분 되지 않습니다 짧아요 근데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일단 보시고 보시고 제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한번 보시죠 해가 빛나는 봄에 아빠 벌써 봄이네 아빠 생각에 말을 잇지 못하는 해봄량입니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었어 올해 2월 고등학교 졸업식 때 친구들이 아빠와 같이 사진 찍는 모습을 보는데 아빠 생각이 나더라 이토록 빛나는 3월의 봄 해가 빛나는 봄이라는 뜻을 가진 아빠의 막내딸 해봄이는 다른 새내기들처럼 가슴 설레고 마음 따뜻해야 하는데 왠지 무겁고 괜히 조금 슬퍼지네 지난번 아빠 계신 현중원에서 알려는 드렸지만 해나 언니는 아빠처럼 해군이 되겠다고 군사학과로 진학했고 해강 언니는 벌써 대학교 3학년이야 물론 나도 대학생이 되었고 그런데 아빠 내 꿈은 많은 관객들 앞에서 멋진 춤을 추는 건데 춤을 출 때면 너무 행복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곤 해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춤추는 것을 나중에 누가 기억해줄까 내가 또 많이 어른이 되고 이 나를 기억했을 때 어떤 마음일까 하고 이 사진 기억하지? 6살 흐릿한 기억 속 아빠는 사진 속 기억처럼 나를 미소짓게 해 예쁜 척하고 있는 언니들을 앞세우고 엄마와 나랑이선 아빠의 여태 그날 내가 그릴 부위처럼 아빠도 행복한 날이었겠지? 고마워 아빠 아빠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고 아빠를 존경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게 해주어서 이 따뜻한 봄에 아빠와 함께 활짝 피어날 테니 날 꼭 지켜봐줘 꽃이 많이 핀 날 아빠의 빛나는 봄 햇살 같은 내가 목소리처럼 찾아갈게 아빠의 젊고 멋진 인생 닮은 자랑스러운 아빠의 막내딸이 춤추듯 고백할게 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잘 해낼 거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마 항상 꼭 지켜보고 꼭 응원해줘 아빠가 내게 아주 커다란 힘이라는 거 꼭 알았으면 좋겠어 아빠 사랑해요 아빠 아빠의 막내딸 김혜봉 드림 네 저는 저를 보니까 김태석 원사의 부인이 그 어린 딸들 셋을 지난 15년 동안 어떻게 키웠을까 그게 너무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저희 집도 아들만 셋이지만 저희 아들들이 저런 걸 보면서 눈물 짓고 있다는 걸 보면 애국보수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지금 본인들만 보시지 마시고요 자녀분들한테 한번 저걸 좀 보여주시면 자녀분들도 느끼는 게 있을 거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낳아서 키워서 대학을 보냈다라는 것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과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들한테 할 일을 하고 있구나 했구나 이렇게 또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김태석 원사님을 생각하면서 저렇게 또 김태석 원사님의 그리고 또 우리 김혜봉 양의 어머니 저는 그 어머니가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딸 셋을 15년 동안 홀로 키우면서 얼마나 고통과 외로움에 눈물을 많이 흘리셨을지 그 어머니께 정말 용기와 또 격려의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언니들 둘도 또 해군으로 한 명 가고 뭐 그렇다는 것 같죠 그렇게 언니 둘까지 해서 해봄 양까지 세 명이 아주 너무나 훌륭하게 잘 컸어요 서해바다에서 산화한 아버지도 현충원에서 편히 묻혀 계실 걸로 또 그리고 편히 계실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을 뒤집지 못해서 이렇게 어떻게 만들고 지켜온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을 정말 불의와 부정과 부정축제와 위선과 정말 이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건지 이 31.3%라는 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건지 목표치라는 건지 아니면 프로그래밍 기준치라는 건지 아니면 이 숫자에다가 맞추라는 건지 상식적으로 31.3이라는 걸 맞추려면 전 국민 투표로 해서 한 7, 8천 표 차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역구가 254개인데 지역구별로 따졌을 때 한 지역구당 한 20, 30표 정도 차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전체 유권자 수에서 그래놓고는 웃고 넘어가려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이 또 저런 소리를 하는데 상승세 타는 중이라 그러는데 저 김민석 얘기도 이상해 행안부는 지금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행안부도 지금 자체적으로 잘 몰라요 지금 정확하게 뭐 조사했다고 하는데 관외 투표가 어떻게 되는 건지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자기들도 잘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일단 문제가 없다 관외 사전 투표지 그렇지 않아도 이상하다고 했는데 관외 사전 투표지에서 또 이상한 짓이 벌어졌어요 사전 투표함을 뜯었다 이 영상이 터졌는데 은평구에서 새벽 2시에 막 꼼지락꼼지락 하는 그런 영상이 쫙 퍼졌습니다 그저께 어저께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선관위에서는 회송용 봉투를 넣은 거다 사전 투표 관외 사전 투표가 전국적으로 이뤄지면 그 관외 사전 투표함에서 있었던 표를 우체국으로 옮겨서 그 우체국에서 전국에 있는 각자 자기 지역구로 우편을 보내고 그 우편이 도착하면 도착한 회송용 봉투를 다시 함으로 다 집어넣는다 그게 도착하고 함에 넣는 게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새벽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벽 2시 58분까지 일을 했던 거다 이 cctv 앞에서 이런 일을 할 리가 있냐 만일에 부정한 거라면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가봤어요 이 은평구 선관위에 그랬더니 예전에 선거 때와 2020년 선거 때보다는 확실히 선관위가 좀 그동안 워낙 호되게 많이 두들겨 맞아서 그런지 절차적으로도 많이 낮아지긴 낮았어요 경찰관들도 좀 있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거 날르는 차들도 아무 용달차가 아니라 우체국 차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광진하고 송파 경기도 쪽을 돌았는데 경찰관이 선관이 주차장까지만 왔다 갔다 하고 선관이 안쪽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그리고 정당 참관이 있는 데까지 오지도 않고 선관위 직원하고 우체국 직원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보관소에 봉인지 뜯어넣는 과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자기들은 이제 절차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허점이 상당히 보인다 과연 이렇게까지 허점이 보이고 이상하게 하면서까지 이런 식의 사전투표를 해야 되느냐 이럴 바에야 그냥 당일 투표를 이틀 해버리면 같은 자리에서 이걸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표가 지금 관외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돌아요 표가 우체국을 통해가지고 우편 이송을 통해가지고 전국을 도는데 이 전국을 도는 과정에서 뭐가 어떻게 도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관외 투표가 그날 투표하면 그날 투표한 거 6시까지 투표한 걸 우체국으로 보내서 우체국에서 그럼 그게 돌아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게 도대체 언제 오냐 이거야 봉인지를 해놓고 봉인지를 왜 뜯어 그럼 서명하고 참관인 한 거 이건 뭐냐 이거야 막 자기들이 뜯을 거면 봉인지라는 거는 뜯지 말라고 하는 게 봉인지인데 자기들이 뜯었다가 붙였다 뜯었다 붙였다 할 거면 그게 무슨 봉인지야 이거 그냥 중앙일보나 문화일보나 여기 댓글 한번 봐봐요 댓글 한번 보면 아무거나 그냥 모든 댓글이 봉인지 뜯은 거부터가 부정선거야 개관이야 봉인지를 마음대로 뜯었다 붙였다 하는 거 자체가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는 거지 관외 사전투표지를 다른 곳에 보관해 봉인지를 붙여야지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네 새벽 시간 직원이 몰래 투표지 투입 영상 확산 선관이 불법 투입 주장 사실 아냐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사실이라면 국가전복제로 상행시켜야 합니다 총선이 끝나는 대로 투입금 가야 합니다 사전투표 이거 좌파 어떤 작자가 발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닌가 투표율도 의문이고 의심스럽다 투표율을 2, 3일 연달아 하든지 무엇 때문에 사전투표 끝나는 날일부터 3, 4일 있다가 본 투표 날을 잡은 건지 그날 동안 뭔 짓 하려고 그렇게 설정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더 심각한 건 봉인지를 붙이고 무슨 일을 했어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다 정부 여당 뭐하고 있어 부정선거는 민주당이 즐겨야지 어떤 기사를 보던지 다 이 기사에 선관위의 해명을 제대로 된 해명이라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없어요 다 이상하게 생각해 아니 봉인을 했으면 투표 개표할 때까지 봉인을 안 뜯으려고 봉인을 하는 거지 뜯었다 붙였다 뜯었다 붙였다 할 거면 그게 무슨 봉인이야 벨크로로 해놓지 찍혔다가 다시 붙이기 찍혔다가 다시 붙이기야 그리고 왜 새벽에 그걸 해 새벽 2시에 언제부터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고 정상적인 시간에 하면 누가 뭐라 그래 어차피 본 투표까지 4일이나 시간이 있는데 왜 새벽 2시에 그걸 하고 있어 3에다가 왜 넣고 있어 그거를 새벽 3시 지들은 야간 수당 달라고 그난리를 치면서 야간에 저렇게 저건 야간 정도가 아니라 심야야 하는 거라서 저렇게 받으면 수당을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도 몰라 왜 그걸 그렇게까지 하고 있냐고 그 다음날 하면 되지 9시까지 하고 놔뒀다가 그럼 그게 안전하면 그냥 그대로 놔뒀다가 그 다음날 아침부터 해가지고 정상적인 시간에 정상적으로 들어가서 딱 넣고 딱 하면 되는데 새벽 3시에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꼼지락꼼지락 하더니 봉인지 뜯고 그걸 집어넣고 있으면 그게 이상하지 이 사람은 인생이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게 다 가시기구 위선이야 생쇼야 생쇼 일하는 척 했네 웃긴 줄 알아 이게 영상 한번 볼까요? 이게 또 영상으로 있어요 인생이 구라 일하는 척 했네 아 머리 약간 너무 아파 일하는 척 했네가 굉장히 진심으로 얘기하네 커리아는 오히려 웃기라고 하는 얘기인데 일하는 척 했네는 진심이네 다시 한번 봐봐요 목소리가 일하는 척 했네? 응? 일하는 척 했네가 본심이야 그 저 18조짜리 왜 그 누가 툭 치고 가는 거 그 표정 진짜 살벌하던데? 이거는 아수라2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장면이네 일하는 척 했네 표정 봐 다시 봐봐요 이것도 그렇고 일하는 척 했네? 아 머리 약간 너무 아파 일하겠 그리고 방금 그것도 표정도 이야 표정 진짜 여기서부터 아줌마가 옆에 오니까 또 막어 무섭다 무서워 사즉생 각오로 뛴다고 명우는 어쩌고 근데 그 삼겹살집에서 찍은 사진 한번 봐봐요 사진 속에는 소고기인데 그래다가는 뭐 삼겹살이 눈에 스르르 감긴다고 소고기를 앞에 놓고 삼겹살이라고 써놓고 싶나? 계양 밥맛이루 삼겹살 눈이 사르르 감기는 맛 저기 저 가게 자체가 삼겹살집이 아니라며 저 뒤에 있는 여자들도 고기 먹고 있네 파란 옷 입고 삼겹살이 아니네 소고기네 불판이 소고기 판이고 먹는 것도 소고기 먹고 있고 저 사진 보면 소고기 딱 자르고 있잖아 앞에 소고기 놓여져 있고 소고기 좀 먹을까 저렇게 해놓고는 이 이상식이라는 경기 용인갑에 이 경찰청장 출신의 이상식이라는 후보가 점점점점점점점 더 이상한데 심지어 노컷뉴스에서도 아주 자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이 이상식과 관련 이 배우자의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관련한 이 의혹에 보니까 돈이 어디서 이 사람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그림을 놓고 많은 돈을 재산을 오고 가게 할 수 있느냐 피해자도 엄청 많고요 이럴 수 있나 했더니 MZ조폭이라는 그룹이 조폭들이 30억 원을 돈을 댔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뒷돈되는 조폭이 따로 있었던 거야 이재명과 판박이에요 이재명과 판박이야 피해자가 많다고 지금 저희한테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선거가 내일 모래니까 선거법 위반 문제가 있어서 아직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지만 선거 끝나고 나서 좀 더 자세히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피해가 많은 것 같아요 MZ조폭 불사파와 이상식의 처 사이에 납치극과 소송폭해 협박권이 보도된 지 꽤 됐다 그러니까 이상식의 처하고 MZ조폭 중에 불사파라는 애들하고 사이에 이 이완화백 그림과 30억 원을 놓고 납치극과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글들이 한참 전부터 올라와 있습니다 기사도 있고요 저게 원래 그 기사입니다 근데 이제 조폭 쪽에 이상식의 부인이 같이 하고 있다 공범 쪽의 배우다 지금 보시면 이상식의 재산 신고 내용인데 배우자 공동품 및 예술품 회화 처음에 기재한 내용과 변경한 내용이 금액이 저렇게 달라집니다 훅 깎았어요 건물이 갑자기 들어가고 이완의 다이알로그는 최고 낙찰가 19억 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런 걸 뭐 3억 원 4억 원이다 이렇게 지금 신고를 했어요 기똥차네 제보를 받겠습니다 저 이상식과 그 지금 사진 보여드리는 저 여자분의 피해자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선거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많이 온 게 많아요 제보가 엄청 많은데 지금 선거 때니까 너무 세게 가긴 좀 그렇고 지금은 이제 기사들 나와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기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기사들 위주로 소개를 했는데 일단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보 온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다 뭐 이런 거죠 이 부부입니다 이 부부한테 돈을 꿔주시거나 뭐 했다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으면 자 김준혁은 진짜 입만 열면 빵빵 터지는데 주말 사이에도 엄청난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다부동 전투가 뭐 어쩌고부터 시작해서 유치원에 뿌리는 친일파 이완용이다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 자체를 친일파로 싸잡아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11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유치원 친일파 망발 김준혁 후보 규탄대회를 연다는데 한유총이라는 곳은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 여기서는 120년 대한민국 유아교육에 현신한 유치원 종사들을 친일파로 낙인 찍은 김준혁 후보로 규탄한다 김 후보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1995년 설립된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가 1913년 설립된 경성 유치원의 정신적 후회이며 본연합회가 정신적 친일파라고 주장해 본연합회와 소속 회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80년 된 사이에 정신적 후회가 됐군요 80년 사이에 자기들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80년 거리를 둔 걸 연결을 해가지고 정신적 후회를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좌파들하고 연결이 안 된 척척박사야 뭐든지 다 얘가 연결하면 안 연결되는 게 없어 다 연결돼 그냥 뭐든지 갖다 붙이면 돼 참 다채롭죠? 사기 대출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나 무슨 유치원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뭐 섹스 이 사람 또 그것도 있어 이재명이 정조라 그러더니 정조의 후궁 중에 13살에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13살에 죽은 후궁이 죽은 이유가 사이즈가 안 맞아서 정조한테 그거는 진짜 상식을 초월하는 얘기를 해가지고 와 정말 이재명을 띄우다 못해가지고 와 너무 다채로워 사이즈가 안 맞는다는 게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죽음의 원인 사이즈가 안 맞은 거야 그럼 뭐야 찢어져서 죽은 거야? 말이 되는 소리야? 어떻게 상상을 해도 저런 상상을 할 수가 있어 이재명이 정조라면서 이재명을 키워주기 위해서 정조를 그냥 아니 저기 실화냐고 하는데 저기 저 사이즈가 서로 안 맞았던가 저거 올려봐 봐요 밑에 지들도 놀래 김영민들도 놀래 저런 말 하니까 아 진짜요? 그러면서 결혼 후 동침을 한 정조와 원빈 음부가 골마버린 저 여자가 아 진짜요? 막 그러고 양문석은 또 세월호 쫓아가가지고 바꾸겠다고 뭘 바꿔? 아니 양문석은 돼도 지금 특경갑법 사기로 해가지고 감옥 가게 생겼어요 돼도 감옥 가야 돼 이상식도 양문석도 지금 다 감옥 가게 생겨가지고 뭘 바꿔? 지들이 바꿔야지 공영훈이나 김준혁이나 제가 볼 때 이상식이나 양문석이나 김준혁, 양문석, 이상식 이 세 사람 다 경기도입니다 다 경기도인데 김준혁은 수원정 양문석은 안산갑 이상식은 용인갑 이렇게 세 군데인데 조심스럽게 셋 다 떨어진다 떨어지기 제일 어려운 데는 어디냐면 안산갑이에요 안산갑은 워낙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지금 상대방은 장성민 후보인데 워낙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데라서 이 사람은 사실 이 양문석은 민주당 경남 도지사 후보로도 나오고 통영인가에서 출마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갑자기 안산갑에다가 꽂아가지고 출마를 시켜 경상도 사람을 아니 이번에 불법 대출도 대구 수성에 가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잖아요 전라도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실은 근데도 그냥 안산갑에다 대고 갖다 꽂아 된다 이거지 오히려 장성민 후보는 전남 장흥인가 아마 고향이 그럴걸요 장성민 후보 한번 볼까요 여기는 DJ 비서 출신이잖아요 DJ 대통령 때 국정상황실장 출신이에요 전남 고웅이구나 고웅 김대중 대통령 때 국민의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 국정상황실장 아냐 그랬던 사람인데 여기서 과연 안산에서 안산에 있는 호남분들이 저 양문석 저 사기 대출하는 양문석을 찍을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김대중의 비서였던 장성민을 찍을 것이냐 용인갑 같은 경우도 이 상식은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뒤늦게 결혼한 뒤늦게 재혼한 와이프가 워낙 문제가 많아서 지금 깡패 돈 받아가지고 지금 그걸로 그림해서 협박하고 온갖 사건에 연루돼 있고 지금 재산이 4년 만에 50억이 늘었는데 세금은 1800만 원밖에 안 냈고 온갖 짓이 다 했잖아요 지금 경찰 그만두고 난 이후에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2019년 재혼했는데 2020년에도 출마를 했었고 이 사람은 이미 이제 경찰은 예전에 했었던 거고 경찰 끝나고 난 이후에 인생은 지금 아주 화려한 거예요 이 사람도 여기에 상대방은 용인갑은 이원모 비서관은 검사 출신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하시는 주진우 이원모 이렇게 둘이 2년간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모셨던 그 두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윤석열의 사람이이다 확실하다 자 그리고 수원정 수원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김준혁 지금 온갖 입으로 쓰레기를 쏟아내고 있는 입으로 똥을 싸고 있는 이 김준혁이 프로파일러 교수 이수정 이분도 뭐 그렇게 뭐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김준혁보다는 훨씬 낫죠 이런 선택적인 침묵 이 좌파들의 기본의 문제는 뭐냐면 내로남불 내로남불이고 내 편이 하면 무조건 살인을 저질러도 침묵 무슨 패악질을 저질러도 내 편이 하면 감싸고 끼고 돌고 사실 좌파는 그게 생존의 법칙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버텨온 거죠 사실은 그것밖에 없어요 안 그러고 좌파가 정이 따졌으면 진작에 망했지 자정기능? 그런 거 없죠 자정이 어딨어 오로지 자기들이 정권을 잡을 때까지는 무조건 자기들 편을 챙기고 봐주고 하는 게 좌파다 일단 정권 잡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숙청해서 순열주의로 가지만 그 전까지는 자기 편을 무조건 최대한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좌파의 특성이다 그게 통일전선 전술이고 전세계 어디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정권을 잡는 거죠 우파는 어설픈 정의론 한번 제가 좀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열심히 나와서 싸운 사람들을 내팽개치고 오히려 똥 묶고 겨묻었다고 버리고 멀리하고 이럼으로써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우파의 문제죠 큰 문제예요 이번에도 장해찬 도태우 바로 공천 날려버리는 거랑 비슷한 건데 김준혁과 양문석이 도태우나 장해찬보다 10배 100배 더하면 더했지 이 사람들이 더 나아요? 그런데도 김준혁과 양문석이 지금 당에 미치는 피해도 어마어마하게 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냥 지키고 가잖아 김준혁과 양문석을 이번에 대표적으로 들은 게 도태우 장해찬이지만 도태우와 장해찬 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수도 없이 많은 그런 후보들과 그런 사례가 있었죠 이걸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리고 오히려 도태우 후보를 고발을 해? 그렇게? 민주당은 안 하고? 지금 장해찬은 끝까지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계속 거부하고 있죠 여론조사로 단일화하자고 하는데 지금 여론조사 앞서고 있으니까 여론조사 하자고 해서 응해서 빨리 여론조사를 해버리면 되는데 저걸 안 해 혹시 질까봐 저러다가 끝까지 가버리면 지는 거예요 저런 TV조선이나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언론인들 출신 국회의원 시켜놓으면 저 사람들이 공천받아서 고마워해서 할 거라고 생각할 줄 알지만 제일 먼저 신발 거꾸로 신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눈치가 빠르고 언제든지 어디 가서든지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동아일보 출신 노트뽀잡이구나 진짜 그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투표로 결집해서 이 정권을 지켜내야 된다 남은 3년을 식물로 보내지 않고 뭔가 그래도 일을 하고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이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더 생존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국가 경영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투표해야 된다 투표로 보여줘야 된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서 이번 선거를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현재의 판세예요 보이시죠 이재명과 민주당 이게 최악의 상황인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 최악의 민주당한테 가스라이팅 되고 있는 국민들이 한 40%는 됩니다 우리가 이거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국힘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차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여간 민주당보다는 낫기 때문에 차악이라고 보더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한 35%쯤 돼요 김희 차악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생각하는 최선은 여기 어딘가에 있다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최선이 있어요 최선의 후보 정말 좋은 후보 좋은 정당이 어딘가에 있을 것 같긴 해 그러나 지금 선택지에 없어 지금 선택지에 없어요 그리고 차선들이 좀 있어 그런데 그 차선들을 잘못 선택하면 결국 최악이 당선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악을 당선시키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최악 최선을 뽑는 게 선거가 아닙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최선을 뽑는 선거가 아니에요 최선이나 차선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고요 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최악만 피하면 되는 선거입니다 최악만 피하면 되는 선거예요 여러분이 한동훈을 좋아하던 싫어하던 여러분 지역구에 나와있는 국힘 후보를 좋아하던 싫어하던 그건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싫어해서 투표장에 안 나가거나 그걸 싫어해가지고 다른 후보를 찍거나 하는 순간 이재명과 그 최악의 민주당이 당선되는 겁니다 이번 선거는 최악을 피하는 선거예요 최악을 피하는 선거 최악만 피하면 돼 차악은 돼야죠 국힘이 최악은 아니고 차악이라는 건 우리가 다 동의하니까 차악이라도 뽑자 최악만은 면하자 최선의 후보가 어디 있어서 최선의 후보가 나와서 정말 백마를 탄 왕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면 좋겠죠 그건 언젠가 이루어질 일이고 언젠가 한 번은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는 날이 언젠가 한 번은 오겠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는 그날이 올 때까지는 하여간 대한민국이 망하면 안 되니까 망할 수는 없으니까 최악은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악은 그러니까 차악이라도 선택하자 최악을 피하지 못하고 최악이 아니고 차악도 싫다 그래서 최선이나 차선을 택하겠다 하는 순간 최악이 당선되는 겁니다 최선이나 차선을 찍으면 최악이 당선돼요 그러니까 차악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최악만은 피합시다 최악만은 지금 뭐 이상식이니 공룡운이니 무슨 뭐 자기 돈 벌려고 먹고 살고 뭐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개소리 떠들어대고 크기 대출하고 뭐 이런 그림 가지고 장난치고 온갖 나쁜 짓을 한 거에 더 최악 중에 최악은 대장동에 조폭에 모든 게 다 모여있는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재명 밑에서 그런 거 정도는 지금 죄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재명이 볼 때는 발톱에 떼만도 못해 요괴 중에서 대마왕이기 때문에 그런 밑에 있는 E급 요괴들 B급 C급 요괴들은 홍대도 안 되는 거야 마왕 중에 왕인데 뭐 대마왕이 이재명인데 조폭이 경찰돼요 조폭이 판사되고 이태리 되는 거야 이탈리아 이탈리아 티리도 안 되는 거야 요괴 중 이탈리아 셀 액 액 액 액 액